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세미파이널, 세미파이널이 뭐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분들 계실 텐데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시험지를 제공한 겁니다. 생윤은 총 5회분이에요. 내년에 비해서 더 많은 내용들과 더 많은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이유는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갖고 시험을 혼자 테스트할 수 있도록 생윤 5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 또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능 전에는 12회 모의고사 제공해 드린다고 약속해 드렸죠. 이미 거의 그 12회 작성을 위해 저도 집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연구소의 내용들을 믿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털사이터 이런데 검색해 보시면 모의고사는 김종익이 짱이다 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거짓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생윤 모의고사 총 5회인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현역분들이 보시기는 쉽지 않고 N수생분들이 보실 때는 어 그래 괜찮아 라고 하면서 풀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검증을 많이 해봤을 때 현역분들의 난이도와 N수생들의 난이도를 종합해서 시험지를 풀고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오실 때 1회 어느 정도 내용들이고 어느 문항들이 얻었고 등급컷이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윤리와 관련된 강의를 10년 넘게 했고 인터넷 안에서 11년 동안 해보면서 한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 난이도 나온다. 점단률이 이렇게 대충 보여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이 정도면 난이도가 이 정도일 거야. 만약에 제가 제시했던 등급컷이 너무 높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이렇게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개념만 가지고는 요즘은 안 돼요.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커리를 잘 따라오시면서 기출 때 했던 내용들. 중요한 부분들이라도 강좌를 다시 보시고 모의고사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점검해보고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라는 걸 테스트해보고 두 번째는 혼자 학습한 내용들을 점검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지 복습하라고 내용들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사회탐구는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구경소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현역분들은 계약도 늦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 혼자 확보해야 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때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 지금 계속 생유는 6시간 안에 끝내는 생유죠. 타이틀은 8시간이었지만 모의고사도 있었고 6시간 안에 끝내는 생유는 여러분들 뭐 SNS나 이런데 이야기 들어봤더니 밥 먹다가 봐요. 똥 싸다가 봐요. 그러면서 활용하라고 아침에 눈 뜨면서 아니면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이동하면서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 강좌도 만든 이유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까라는 걸 토대로 제시했던 겁니다. 6편, 9편 관련된 2년치 분석서도 여러분들 이제 곧 나갈 거예요. 교재로 그것도 함께 활용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 항상 지엽적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 모습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그 내용들을 모의고사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한 회분, 한 회분, 한 회분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정성껏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만든 모의고사니까 저는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1회에 있을 테니까 1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생년 1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